토트넘한스포가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로운 영입 작업에 착수해 이적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특히 최근 많은 부산 문제가 발생한 센터팩 포지션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이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탈로 공백이 우려되는 윙호 포지션에서도 추가적인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고 한데 포스테구글루 감독의 애제자였던 조타 선수를 토트넘한스포에서 영입을 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조타 선수는 1999년생 포르투갈 국적의 레프트 윙어로서 어릴 때부터 포르투갈 최고 명문 클럽인 SL 벤피카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성장한 벤피카 유수연 팀 출신 선수입니다. 조타 선수는 벤피카와는 18살이던 2017년에 프로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까지 벤피카 1군과 2군 팀에서 뛰었는데 벤피카라는 팀이 워낙에 갖고 있는 전력 자체가 풍부하다 보니 어린 유망주 선수인 조타 선수가 기회를 잡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조타 선수는 5년 동안 벤피카 2군에서는 통상 47경기 출전 9골 8도움 벤피카 1군 팀에서는 통상 34경기 출전 2골 2도움에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 포르투갈 리그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레벨의 리그인 스커트라인드의 셀틱으로 입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타 선수는 셀틱에서 2년 동안 활약하면서 통상 83경기 출전 28골 26도움에 굉장히 뛰어난 활약으로 팀의 주축 선수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지난 시즌에는 엔제 포스테 구글로 감독이 이루어냈던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해내는 데 있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 조타 선수가 해냈었는데요. 조타 선수는 셀틱에서의 활약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2023년 여름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에 알 이티아드로 이적을 하면서 다소 놀랄만한 선택을 감행했었는데 조타 선수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사우디 리그에서도 적응 실패로 인해 팀에서 경쟁이 밀려나면서 올 시즌 사우디 리그에서 고작 5경기 출전 1골 총 133분 출전에 그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타 선수는 현재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를 굉장히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텔레그라프의 맨로 기자의 소식을 인용한 데일리 리코드에서는 셀틱에서 엔제 포스테 구글로 감독과 함께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던 조타 선수의 영입을 통해 아시안급 차출로 공백이 생기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제 포스테 구글로 감독은 다니엘 레비 토토나마스부 회장에게 1월 이적 시장 목표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재 알리티아드에서 추방된 조타가 포함된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토트넘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 측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전 셀틱 윙어와 그의 한때 스승과의 재결합의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25세 윙어는 리그 엔트리 등록에 허용되는 외국인 선수 목록에서 제외되어 일시적으로 중동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스코틀랜드 트래블 위너인 조타는 2500만 유로 하나 약 357억 원으로 알리티아드로 이적했음에도 오직 컵 대회와 친성 경기에만 출전하게 되었다. 중동 지역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감독인 마르셀로 가야르도는 셀틱 파크를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인 1월에 선수를 이적시킬 의향이 있다. 포스테 구글로 감독은 그에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력에 생명선을 줄 예정이다. 텔레그래퍼에서는 스포스 감독이 부상 문제가 늘어나면서 이적 시장이 열리며 강하고 싶은 팀의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센터백은 포스테 구글로 감독에게는 우선순위이며 그는 또한 추가적인 윙어와 미드필더를 찾고 있다. 조타는 초기 거래를 원하는 포스테 구글로 감독의 팀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클럽은 흥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 비즈니스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조타의 사우디 클럽과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그 잉여 선수를 위한 임대계약 또는 무료의적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수비수 영입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포스테 구글로 감독은 미드필더와 윙어자리에도 포지션 보강을 원하고 있고 윙 포지션에서는 자신이 셀틱에서 가르쳤던 제자 조타 선수가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으며 사실 빅리그 검증은 안된 선수인데다 소속 구단이 돈 많은 사우디 클럽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경우 영입을 아예 철회하거나 임대로만 건드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현재 토트넘 아스퍼는 많은 부상 선수들 때문에 손흥민, 히샬리송, 브래넌, 존슨 선수와 함께 거의 모든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크루셉스키 선수를 올려서 존슨, 히샬리송, 크루셉스키로 쓰리프톱 구성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1월 경우 공격수 백업 자원이 오직 브래넌 선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공격텝수로 1월과 2월까지 버텨야만 하는데요. 브래넌 선수의 경우 물론 자신의 조국인 스페인에서야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쳐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맹활약했던 조타 선수보다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는 선수지만 브래넌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꽤나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팀의 패가 될 정도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브래넌 선수를 1순위 백업으로 두기에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고 버스테 구글로 감독이 워낙에 잘 아는 선수인 조타 선수가 커리어는 다소 부족할지라도 토트넘 팀에 오히려 더 맞아떨어지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현재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으로 핵심 선수 3명이 더 이탈하게 되었는데 1월 이적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수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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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